유천이와 같습니다.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저희들의 모습이 가장 행복해 보이고요. 그리고 그래서 좋은 기쁨이 되고요. 확인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의 동생은 모레입니다. 그리고 선고가의 무대에서 나쁜 주인공자입니다. 너무 추세와 같이 올라오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자막도 되게 좋았습니다. 아 이 노래는 많이 즐거운 재미있게 하죠 이번 노래는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? 저는 노래가 많이 한 건의 그리스도 제가 잘SPIRE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제가 뮤지컬로서 첫 데뷔작인 모차르트라는 뮤지컬을 제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그때 그 뮤지컬이 유럽돈의 뮤지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유럽에 와서 공연한다는 노래를 잘 듣겠고요 혹시 여기 지금 그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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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린 건물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 아.. 저도.. 제가 스페인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배운, 첫 번째로 배운 스페인인데 저희도 이거 되게 흔한 것 같아요 내게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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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게로? 내게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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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hort 가운 어 참 마주판이라 부담이 되네요 오우 참 마주판이라 부담이 되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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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스태지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스페인은 여기 다음은 스페인에 그리고 혹시 유럽에 또 오게 된가면 더 공부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에 다음은 스페인에 더 공부할 수 있는지 더 공부할 수 있는지 더 공부할 수 있는지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곡은 제가 출연했던 스페인들이라는 타이틀곡 Kiss of the Found You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곡 그는 그는 드라마 이 스페인에 스페인에